안녕하십니까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윤영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알티바 320 제품 데모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리 스타트란 모터의 명판에 명기된 모터 데이터를 심플리 스타트라는 파라미터 그룹을 통해서 수월하게 파라미터를 적용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저희 VSD를 동작시킬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심플리 스타트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와 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모트 디스플레이 터미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슈나이더의 VSD 소프트웨어, 소무브 라는 툴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티바 320을 조작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ESC키, 자, ESC키가 여기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그 다이얼, 조그 다이얼입니다. 자, 조그 다이얼의 가운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엔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A부터 G까지는 인버터 디스플레이 표기된 램프들의 설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 A, 레퍼런스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 입력 주파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이고요. 자, 두 번째 B, 모니터 모드는 인버터나 모터의 상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모드이고요. 자, C, 컨피그 모드는 저희가 파라미터를 입력하기 위한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D부터 G까지는 각각의 유닛과 네, 값에 따른 램프이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인버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결선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슈나이더 인버터는 다음과 같은 결선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 소스 타입 먼저 소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스 타입에도 인터널 소스와 익스터널 소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인터널 소스, 인터널 소스 결선을 위해서는 스위치 1번, 네, 스위치를 소스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설정을 하신 후에, 자, 인버터 내부에서 출력되는 24V 전원을 각각의 디지털 인풋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이따가 보여드릴 데모 시연의, 데모 제품에도 이와 같은 결선 방식이 되어 있고요. 저희 슈나이더 인버터의 기본 설정입니다. 네, 다음은 익스터널 소스입니다. 자, 외부의 24V 전원을 사용할 때죠. 자, PLC와 같은 외부의 전원, PLC 출력과 같은 외부 전원을 저희 인버터로 줄 때 연결 방법입니다. 자, 외부 전원 24V를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풋에 각각 입력을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전이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 0V, 인버터에서 보면 컴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컴 단자에 0V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싱크 결선 방식입니다. 자, 싱크 결선 방식도 마찬가지로 인터널 싱크와 익스터널 싱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스위치, 인터널 방식일 때는 싱크 인터널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0V, 인버터에서 봤을 때는 컴 단자에서 각각의 디지털 입력 신호로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익스터널 싱크 같은 경우 스위치를 싱크 익스터널로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외부 전원, 24V와 0V를 각각의 인버터에 24V 단자와 0V, 즉 컴 단자에 전원을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자, 0V를 디지털 인풋에 각각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먼저 파라미터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저희 인버터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가 있죠. 인버터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초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사용하시던 인버터의 경우는 파라미터를 수정하시기 전에 팩토리 세팅,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팩토리 세팅을 먼저 진행을 하신 후에 파라미터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터 명판에서 필요한 값을 확인하시고요. 자, 인버터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V by F 제어의 경우는 오토 튜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알티바 320 제품의 경우는 모터 제어 방식이 기본적으로 V by F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SVC 모터 제어 방식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오토 튜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다 넣으신 후에는 디지털 인풋과 아날로그 인풋을 이용해서 자, 인버터와 모터를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티바 320 파라미터입니다. 저희 데모 장비에 나와 있는 모터에 대한 명판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모터 명판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파라미터들이 저희 심플리 스타트에 구성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자, 이 파라미터에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파라미터만 모터 명판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인버터와 모터를 정상적으로 구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PR, 모터 전격 용량입니다. 네, 용량 0.18kW고요. UNS, 모터 전격 전압입니다. 모터 전격 전압, 현재 230V로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다음, NCR, 모터 전격 전류. 자, 230V에 따른 모터 전류는 1.2A입니다. 자, 1.2A를 설정을 할 거고요. 다음, FRS, 모터 전격 주파수죠. 모터 전격 주파수는 50Hz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모터 전격 속도. 네, 여기 나와 있죠. RPM. 1360, 네, 136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심플리 스타트에 대한 내용은 이로써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다음에 이어서 알티바 320 데모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인버터 데모 장비를 가지고 시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터 처음 디스플레이 상태를 보시면 현재 RDY, 즉 레디 상태가 아닌 NST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현재 어떠한 파라미터의 조작으로 인해서 RDY 상태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세팅을 먼저 한 후에 파라미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인버터의 앞에 있는 ESC 키와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첫 화면에서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엔터로 누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REF 모드, 그리고 모니터링 모드, 그리고 컨피그 모드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컨피그 모드에서 엔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클릭한 후에 조그 다이얼을 돌려보시면 FCS라는 파라미터 그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FCS라는 것은 팩토리 세팅이라는 뜻이고요. 이 FCS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FCS1이라는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INI라는 파라미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는 이니셜, 즉 공장 초기화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는 ESC 버튼을 눌러서 이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되돌아간 후에 조그 다이얼을 우측으로 돌리시면 FRY라는 파라미터 그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엔터를 클릭합니다. 자, 올이라는 파라미터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고요. 커서는 아래로, 아래로 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올이라는 파라미터는 전체 파라미터를 초기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엔터를 클릭함으로써 커서를 위로 향하게 만듭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드신 후에는 다시 ESC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신 후에 다시 조그 다이얼을 우측으로 넘기시면 GFS라는 파라미터 그룹이 보이고요. 이 의미는 GoToFactorySetting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GFS를 클릭하신 후에 현재 No라고 되어 있는 상태를 조그 다이얼을 이용해서 Yes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현재 LED를 보면 점멸 상태입니다. 이것이 점등 상태가 될 때까지 약 2초간 조그 다이얼을 꾹 눌러줍니다. 자, 이로써 팩토리 세팅이 끝났고요. 인버터의 화면을 다시 보시게 되면 RDY, 즉 레디 상태로 표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인버터를 초기화한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심플리 스타트라는 파라미터 그룹을 이용해서 모터 데이터를 설정하고 인버터를 구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DY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엔터 클릭하시고요. 컨피그 모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 다이얼을 돌리셔서 풀 메뉴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파라미터들은 이 풀 메뉴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풀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처음 보이는 것이 SIM이라는 파라미터 그룹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플리 스타트, 즉 심플리 스타트의 약자로서 SI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심플리 스타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터 데이터의 5가지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NPR입니다. NPR은 모터 정격 용량입니다. 모터 정격 용량은 현재 명판에 0.18kW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0.18kW를 맞추신 후에 조그 다이얼을 엔터 누르시고요. 자,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UNS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 정격 전압입니다. 모터 정격 전압, 모터 명판을 보시게 되면 2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터 정격 전압을 맞춰주신 후에 다시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NCR이라는 파라미터 그룹이 있습니다. 이 NCR은 모터 정격 전류입니다. 자, 모터 정격 전류를 명판에 있는 1.2A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다음 FRS입니다. FRS는 모터 정격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자, 모터 정격 주파수는 현재 모터 명판상 50Hz로 되어 있습니다. 50Hz 확인해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NSP, 모터 정격 속도입니다. 자, 모터 정격 속도 1360입니다. 자, 1360에 맞춰서 설정을 하신 후에 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로써 모터 파라미터는 설정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디지털 인풋과 아날로그 인풋을 통해서 인버터와 모터를 구동시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DI1 신호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DI1은 기본적으로 정방향이고요. DI2는 기본적으로 역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1을 제가 스위치를 ON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인버터의 상태는 RDY에서 0.0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입력 주파수는 0.0Hz이고요. 제가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서 주파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속도 50Hz까지 네,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DI1을 OFF 시키고요. 마찬가지로 DI2 역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방향으로 50Hz까지 구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리 스타트 파라미터 그룹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모터 파라미터를 넣으실 수가 있고 수월하게 인버터와 모터를 구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버터 데모 시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와 키를 이용한 알티바 320 제품의 데모 시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OMOV2를 이용한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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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